내 것만 그러는지 몰라도 지금 RC가 또 멈췄어요 눌러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돼 실험 채널인데 오늘까지도 실험을 해 볼게요 오늘은 7월 9일이구요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은 7월 9일 7시 29분 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켠 이유는 좀 DJ RC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어요 지난 지금부터 3일 전 3일 전 6일 마저 잠시만요 어디까지 했더라 지금부터 3일 전에 제가 바라산 자윤 형님에 놀러 갔습니다 거기에서 처음으로 증세를 발견을 했어요 DJ RC 화면을 녹화를 하고 드론도 4k 30프레임으로 녹화를 하는 와중에 비행을 하는데 계속해서 프리징 그러니까 멈춤 현상이 일어났어요 짧게 짧게 일어나다가 나중에는 아예 멈췄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과부하가 걸리면서 처리가 점점 느려지는 느낌이었어요 점점 느려지다가 아예 멈추고 휴대폰에 멈췄을 때 앱 닫기 이렇게 뜨잖아요 화면에 앱을 닫고 대기하거나 그런 일이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잖아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튼 처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멈추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입장이에요 그게 왜 위험하면은 제가 드론을 조금 멀리 보냈어요 멀리 보냈는데 이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조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오는데 굉장히 애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면이 살짝살짝 멈추는 그런 현상도 근접 비행할 때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인데 아예 멈춰버리는 거죠 화면을 쓸 수가 없습니다 화면을 녹화하는데 그것 또한 저장이 안 됐어요 보통 때는 그냥 전원을 끄면은 저장이 됐거든요 이 화면을 녹화하는 파일이 저절로 저장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멈춰 가지고 강제로 꼈더니 저장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에요 지금 1.8.9가 나왔어요 6월 30일날 1.6.8이 나왔잖아요 거기서부터 6일밖에 안 지났는데 1.6.9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해결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DJRC 아직 업데이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1.6.8까지 밖에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적어도 1.6.9까지 올라가기 전에는 비행하실 때 조금 화면 녹화는 하지 마셔야 돼요 어저께 또 비행을 했거든요 수리산에 갔었는데 수리산 영상을 찍는데 화면 녹화를 한 상태에서 드론도 녹화하고 그리고 비행을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저는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또 멈추는 거예요 지금 아저씨는 멈춘 상태인데 그래도 다행히 비행은 됩니다 다운하니까 지금 다운되고 있고 아저씨는 여전히 멈춘 상태예요 나 이거 너무 불안해가지고 아저씨 쓰겠어 나 이거 너무 불안해가지고 아저씨 쓰겠어 다행히 조종은 돼요 근데 아저씨는 멈춰있어요 이거 진짜 큰 문제인데 아예 멈추면서 이제 아예 못 쓰게 된 거죠 그래서 화면 녹화를 안 하고 그러고 나서 날렸습니다 그랬더니 프리징 그러니까 화면 멈춤은 계속 일어나지만 굉장히 치명적으로 일어나진 않았어요 화면 녹화를 꼭 끄고 하시는 거를 권유 드리고요 그리고 리턴 톰을 꼭 잘 설정을 하셔야 돼요 화면이 멈췄을 때 이 물리적인 것들 이 조종 스틱하고 리턴 톰 홀드 이것도 다 정상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화면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리턴 톰을 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데리고 올 수가 있어요 고로 리턴 톰 위치는 꼭 잘 잡고 리턴 톰 고도 또한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비행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정말로 엉뚱하게 이렇게 드론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빠르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이슈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산에서 드론을 날리는데 안개가 되게 자욱했어요 나무 사이로 이렇게 보냈다가 다시 되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강을 해야 되는데 이 안개가 하강을 막더라고요 하방 센서만 그랬어요 전방 움직이는데 문제는 없었는데 하방 센서만 적외선 센서가 아마도 안개를 지면으로 인식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종의 우류일 수도 있어요 혹시 요즘 안개가 많으니까 산에서 비행하실 때 하강이 잘 안된다 하시면 하강을 계속하면 랜딩이라고 말을 하고 진짜 착륙하려고 내려와요 그러면 지켜보다가 내가 원하는 높이가 됐을 때 스로트로 움직이거나 여기 H버튼을 눌러서 멈추기 한 다음에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아무튼 디자인 미니3 프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했던 그 과정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 채널을 보시고 대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좀 간간히 계신 것 같아요 분명히 저는 실험으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구매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판단 지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만들긴 했습니다 뭐 전체적인 총평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비싼 거 빼놓고는 다 괜찮습니다 DJI RC 요구에 대해서 이슈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고쳐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어느 게 더 좋을지 DJI RC가 좋을지 DJI RC N1이 좋을지 저는 제 특징상 굉장히 자주 꺼내가지고 비행을 짧게 짧게 하기 때문에 DJI RC를 구입을 했고 지금 이 이슈는 없어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사용하는데 조금 느린 휴대폰 정도의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뭐 악세사리는 끈은 스트랩은 꼭 필요할 거에요 손에 이렇게 걸고 운전을 하시던지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드론을 정리할 때 이거를 이렇게 걸어놓고 정리해도 좋거든요 물론 목에다 이렇게 걸어도 되긴 하는데 저는 목에 거는 폼이 안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손에 이렇게 거시고 내려놓고 정리할 수도 있는 거니까 스트랩은 추천드립니다 뭐 기계에 대한 안전도 생각한다면 스트랩은 거의 필수죠 스트랩은 추천드리고 강화필름은 열이 좀 나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 실리콘으로 된 거 요게 얘가 발열이 지금 심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안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 프로필러 폴더는 하나는 있어야 될 거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산 거는 이렇게 된 거 샀거든요 요 밑에가 요 밑에가 요기를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냥 어 만듦새도 괜찮고 꼈을 때 꼈을 때 뭐 위치가 착 달라붙는 위치 어떻게 보면은 음 잘 만든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전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암튼 그전에 이거 사기 전에 이게 나중에 나왔더라고요 저는 디젤엘씨 사자마자 홀더는 필요할 거 같아가지고 요 위에 잡고 아래 잡고 따로따로 되는 거 샀습니다 사용하는데 뭐 기능상 괜찮긴 한데 드론 몸체에 이렇게 끼는 거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일체형으로 된 거 위아래를 같이 잡아줄 수 있는 거로 구입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홀더는 있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액세서리는 요렇게 두 개 정도 준비하시면은 괜찮을 거 같아요 1.6.8에 이 오류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꼭 비행을 안전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뭐 이게 1.6.9로 가면은 아마도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패치노트에 보면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고 전반적인 애품질을 최적화했다라는 그런 1.6.9의 패치거든요 아마도 이 이슈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디젤엘씨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는 적어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좀 자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음 관심받으니까 좋네요 감사합니다 끝 실험 채널인데 오늘까지도 실험을 해볼게요 오늘은 7월 9일이고요 지금 벌써부터 멈췄어 아예 멈췄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아예 멈췄어요 저는 걱정한게 계산하는 동안에 제가 리턴트홈을 할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저기 날라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되거든요 터치는 아무것도 안되요 이때 조종은 됩니다 이때 리턴트홈을 누르고 있어갖고 부르시면 돼요 내려오네요 야 너 잘 내려온다 화면은 여전히 아무것도 안되는거에요 화면은 여전히 아무것도 안되는거에요 화면은 화면은